1번 열 번째 네 그거 먼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드리세요 다음 주 사사기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1번 12명의 사사들 2번 3손 3번 기도 4번 하나님 3번 4번 4번이 뭐예요? I couldn't hear 근데 무슨 답이야? 답을 말하고 OK 열 번째? 예신이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 네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다음 주 사사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이스라엘의 대교를 기술한 두 장이 핵심이다 2번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운에 모른대로 헤매렸다 3번 이스라엘의 대교 그리고 심판 그리고 구원이 7번 반복된다 4번 4번 이따는 스스로 권력을 찬탈하여 사사부릇을 밟다 4번 다음이에요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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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죽을래 형이 뺏었어 어? 콧물 어? 새까만해졌다 한미 형 앞에서 했잖아 너도 앞에서 했어야지 감사합니다.